저랑은 이제 같은 소띠라서 친구처럼 지내시는 로버트 아이씨가 오셨는데 잠깐 그래도 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세요 다행이에요 제가 오래 앉아 있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부처님 오신 날에 제가 죽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건강이 안 좋아 가지고 다리 안 좋고 바닥에 앉아 있으면 굉장히 아파요 고생해요 근데 이렇게 좋은 날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성원 스님이 너무 좋으신 그런 친구입니다 제가 저한테 큰 도움을 많이 주셨고 지금도 도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좋은 날에 축하드리고요 건강하시기 그리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